브랜디, 페퍼, 파이 왜? 왜 안가? 야 꺼내! 가져와! 가져와! 꺼내! 가져와! 가져와! 꺼내! 꺼내! 가져와! 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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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두루두루! 돌아! 옙! 옳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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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옙! 자! 지 sophie 오! 거의 다 먹었고 처음에 다시 한 번도 그냥 먹었을 때 그리고, 저기에 시원한 뱅뱅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시원한 뱅뱅 오늘의 신원은 나 바삭할 때 먹었어야 했는데 근데 요새 진짜 티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하는 데일까 케이팝 센터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? 흐흐흐흐흐 옳지 하겠어? 자 여러분들 우리 브랜디 데뷔한 거 다 보셨죠? 미친폼이라는 뮤비에 나왔잖아요? 너무 힙하고 멋있는 노래 나온거지 그 파트를 부르신 분이 좀 이렇게 장난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뭔가 쫓기면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지나가는 씬이라서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귀여운 지독 하네스를 하고 한 건데 근데 너무 귀여운거지 그래서 좀 찡박힌 거를 구해갈 걸 그랬나? 하나씩 벗었어요 여기 이렇게 쟤 뭔지 알죠?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골목에 얘는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개였던 거야 그래서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지독 카네스를 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그분이 지나가서 동네 분위기를 흐리니까 지나가다 화를 낸 거지 아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강아지 있잖아요 너무 귀여웠는데 제 개인 컷 찍고 이제 그 친구가 촬영을 하는 동안 제가 모니터 보고 뭐야 나 가서 인사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저도 뭐 잠깐 찍을 게 있어 찍고 오니까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강아지님께서 그래서 인사 못 했어 따로 인사를 못 했어 아주 슬펐다 이 말입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엄마 우리 그거 알려주자 뭐? 사람들한테 스몰 토크 하는 거 알려주자 엄마는 이제 약간 모르는 사람이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근데 약간 앞면은 있어 근데 이제 친하진 않아 근데 어색해 어떻게 딱 스몰 토크를 시작하면 될까요? 나는 그 어색함을 참을 수가 없어 엄마는 못 참을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일단은 어디 다녀오세요? 근데 근데 어디 다녀오세요? 그러면은 아 왜 뭐 이렇게 대단할 때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집 할아버지랑 같이 탔어 할아버지의 그 소지품을 살펴 소지품을 살펴서 뭔가 골프 자리를 들고 있었다 어 골프 치고 오시는구나?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장을 보고 오셨어? 아 잠그고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되게 예! 그게 너무 유명해 농대방의 소지품 같은 거를 살펴라 아 그래 그거조차도 없으면 그냥 일단 어디 다녀오시나봐요 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일이다 밖에 나갔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오늘 하나도 안 춥네 오늘 하나도 안 춥네 날씨 되게 좋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가고 있다고 손 뜨고 가마실까요? 손 뜨고 가마실까요? 손 뜨고 가마실까요? 오우가 뭐가 없는 거 같아 아 있다 있다 하나 있는 거 같아 어 진짜? 배퐈야 배퍼야 배퐈가 아직 밖에 안 했는데 집에 왔어 배퍼야 엄마 어디 왔어? 엄마 어디갔어? 하늘에 있으신데요 안녕하세요 다 뒤집어 써서 그래 아저씨 쟤 좀 봐서 할머니가 한 살 때 이빨을 때 이따 보고 얘기하고 아니 할아버지 보니까 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 더 말아 나는 몰라도 안녕 이러면서 가고 랜디 보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주실 뻔해서 내가 잡아드렸다 깜짝 놀랐다니까 빨빠야 진짜 오래 넘어졌어 아 벌려가니까 그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기억하시던데 우리 애들은 기억하시던데 아니요 아 그런거 아니요 우리도 안 먹고 그냥 고마워 먹으라고 주면 옛날에 마리를 지게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있다고 형님들 어디다 놓으세요 우리 언니는 아 오늘은 또 컬러가 또 왜 이렇게 죽이는데 왜 이래 근데 장 내시경 보래 결과 괜찮다니까 깨끗하다고 그랬어 예예 내가 먹지 말고 그랬어 안 먹어도 된다고 진짜로요 자 어 어디 자요 그렇지 어이구 손 손 뭐예요 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야 앉아 하이 엎드려 옳지 자 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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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페퍼 이리 앉아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이거 봐야 돼 펜디 잘 놀았어 잘 놀았어 아이구 예쁘다 아이구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계시네 애기야 응 어이구 애기야 근데 안 되는 편의점들이 더 많아요? 사장님 맘인 거 같아 여기는 애견 놀이터인데 애들이 다 한 번씩 들렸다 가는 거지 아 진짜요? 네 진짜 찼네요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옳지 올라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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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다 잘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귀엽지 갔어 아니 걸찍 갔어 아이고 그래도 안 내고 왔잖아 응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또 또 또 노세요 노세요 노시라고 노시라고 안 나? 너 나 나요 이거 나 펜퍼 나 펜퍼 나 펜퍼 나 저 가시나 저거? 아니 근데 엉덩이 놀랬어 펜퍼가 놀랬어 막 두리번대고 찾았어 두리번대고 찾았어 кр 버프 나 다 우리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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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